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금 유튜브 내에서 굉장히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레온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코드 방법이 존재한다는 그런 아... 루머가 막 돌고 있어요 이게 뭐 어디서부터 돌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굉장히 핫한 그런 상황이에요 때마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얻은 브롤러가 말이죠 트로피 브롤러를 제외하고는 이 레온 단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간에 떠돌고 있는 이 방법 그대로 해가지고 과연 레온을 뽑을 수 있을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중에 제발 현질 좀 그만하고 트로피 좀 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 말이죠 현질하는 거 겁나 싫어해요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치킨 사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컨텐츠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질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트로피에 있는 거예요 현질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현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이거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니까 잘 안 올라요 제가 이거 어제 하루 종일 해가지고 겨우 300 트로피 올린 겁니다 빨리 2000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크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짬나는 대로 계속 브루노스타즈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미 블랙 말랑카가 된 마당에 레온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방법을 보시면 뭐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1번 언어를 영어로 바꾼다 2번 뭐 이렇게 쫙쫙쫙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이거 안 될 거 압니다 분명히 안 될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따라 해가지고 갑자기 레온이 뜬다 그러면 진짜 레온을 무료로 얻는 슈퍼 슈퍼 첫 레전드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았다 치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레온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트 말고 같은 전설 친구 불러오라는 의미로다가 스파이크로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법 1번 언어를 영어로 바꾼다 언어 언어 어딨어 언어를 영어 엥글리쉬 선택해 주고요 오케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 음악 컨트롤러를 바꾼다 소리 음악 언어 그 다음 오케이 다 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언어를 네덜란드어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메뉴로 다시 들어가서 음악이랑 효과음을 켜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언어를 엥글리쉬로 선택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레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바꿨죠 지금 고우트 클럽에서 서치를 해줄게요 서치 포 클럽스 여기에서 샷 레온이라고 검색을 해주고요 레 온 자 여기에서 서치를 한 번 더 해줘야 된대요 해주고 하면 안 뜨죠 여기에서 5초를 기다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하고 상자를 열면은 레온이 등 장 하는 마법이 뿅 뿅 뿅 아니요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그리고 레온이 짠 하고 등 장 뿅 뿅 뿅 네 여러분들이 뭐 이미 구라인 줄은 알았지만 역시나 개구라네요 자 얘들아 갑시다 철수 철수 에이 언어 다시 이제 한국어로 바꿔줄게요 아 이 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 특가 상품에서 뜰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계정 완전 저주먹어가지고 안 뜰 것 같아요 메가사장 아무리 질러도 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트로피 올리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제가 부록도 얻어 놔가지고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트로피 올리기에는 하이스트 모드가 최고입니다 요번 맵은 머나먼 달인데 이게 완전히 사방이 다 뚫려 있어 가지고 원거리 브롤러들이 굉장히 유리한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잡아줘야돼요 어.. 얘 어디뒀어 엄마마마마마마 죽어 죽어죽어 아야야야야야야- 야 이거부터 잡아야지 어디가 어휴.. 마무리 지어줬고 니가 알아서 잡아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뭐로 걷다 뚫어버려 한번더 질러주고 와아 코스트가 사기여 데미지가 미쳤다니까요 그대로 그 궁하고 같이 뽑으면 불량이 어나무시해 엘프리모기는 다가오다 정신 못차리고 죽어버리죠 궁극기 발동 그렇지 한방에 빽 야 요번 하이스트 콜트 좋다 콜트 아주 뭐 달달하게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엘프리모로 가버려 그냥 가자 나 스탑하우드인 엘프리모야 이거는 무빙이 좀 생명일 것 같아요 저기 콜트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제발 이쪽에 콜트 안오길 그래 일루와 일루와 물때 어딜 들어오냐 어딜 들어와 어딜 들어와 어딜 뚝뚝뚝 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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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리 자 이번판 팽팽하다 엘프리버가 차라리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접에서는 너 그냥 죽어야 돼 너 인마 어깨 날랄라 헛 허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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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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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엘프리버 각이다 포스터 플레이어 아무리 원거리가 활기치는 맵이라도 엘프리버가 하이스탯에서는 격강패해요 진짜로 자 그렇다면은 요번에 불타는 돌무덤인데 여기 벽이 또 상당히 많네요 펜이 또 요새 1티어 브롤러로 평가를 받더라구요 솔로모드로 한번 뚫어보자 딜도 센데 유지력이 너무 좋아 얘네 자 저는 이거 다 무시하고 가운데로 곧장 지를게요 오케이 이거 바로 먹습니다 저 저거 넌쪽 dynam视 꽁 sign 꽁 escr pho 두개 오케 세개 튕겼다 이정도면은 나쁘지않아요 저건 난전에 끼자 그냥 금점들 상당히 세요 그래 이 fury 내가 정리하러 왔다 자식아 더 더 더 더 더 그렇지 야 그 좀 더... 하이 오우 세세세세세 헌나set 그렇지 알아서 죽어주네 저거 무리해서라도 조금 rage 이 싸움에 내가 정리하러 왔다 자식아 그렇지 근접에선 오토에임 인지해 오 쎄쎄쎄쎄 겁나 쎄 그렇지 무리해서라도 조금 먹을게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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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까보러 자 4명 남았습니다 이거 1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요정도면 자 여기다 궁극기 깔자 수가 괜찮아요 저는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와 봐 해봤으면 해봐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줄께 살살 살살 긁어주고 살 살 이러면 또 불편라도 등판하겠지. 현질빨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진호를 한번 해볼게요. 궁극기 딱 채워가지고 야무지게 땡겨오는 거지. 저거 또 곡장 가운데를 뚫어야 되는데. 아 왜 또 파이퍼냐? 조합 극혈인데? 이거 상자 먹는 거 하루 종일 걸려요. 오케이. 좋다 좋다. 파이퍼 잘한다. 일단 초반 페이스 괜찮거든요. 난장 껴주자. 엄마마마마. 엄마마마마. 진영 갈렸다. 진영 갈렸다. 나이스. 먹고 먹고 챙겨 챙겨. 꼬부기 잘한다. 아니 파이퍼로 저거. 근접에서 저렇게 다 처리할 수가 있다고? 잘하네. 헌. 긁어 슈거. 긁어 슈거. 한 번 더 긁고. 아야야야. 저 꼬부기 도와준대. 아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자 퍼트리기로 무빙 해주면서. 치해주고. 쳐주고.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 아야야. 지는 이맛이지. 진짜 인형 뽑기만 쏠쏠합니다. 코. 꼬부기. 킬. 퍼뜨려주고. 계속 이거. 공개지 채워줄게요. 이거 범위가 넓어가지고. 공개지 쌓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얘가. 자. 이리 와. 파이퍼. 오버가 이리 와. 야무지 하나 당겨줄테니까. 엘룸. 와. 빰. 원샷. 원킬. 뭐야 너. 언제. 언제 죽었어. 얘 뜬금토로 죽었네. 쇼다운. 호이. 오. 호이. 원펀. 진의 원펀치. 나이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항간에. 떠돌고 있는. 레온. 무료로 얻는 법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전혀. 전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였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스타즈 시간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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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